좌석에 계실 때가 주무신 분들도 항상 좌석벨트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벨트는 버튼에서 5명만큼 줄여주시고, 끝대는 덕대를 이뤄올리면 됩니다. 이 비행기의 비상구는 아쿠아스피 그리고 중간국제의 단점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상구마다 비상구 안내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비상시에는 비상구까지의 유저특이 통로의 기술이 됩니다. 객실 기약에 비상이 있을 경우, 산소마스는 산발에서 좌석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터가 보니, 비상도 장소하고, 코어의 비상에 비상에 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동반자가 있을 때, 먼저 착용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료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좌석 또는 팔걸이의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바다에 내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